저에게 송실이란 법에 대한 꿈의 발판이 되어준 아주 고마운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10회 스테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견연대회에서 최우수 구수 변론상을 수상한 국제법무학과 17학번 김소빈입니다. 스테슨 국제환경포 동아시아 견연대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국제모의재판이고 매년 3월 혹은 4월 미국 플로이더주 소재로 되어 있는 스테슨 대학에서 열리는 가장 권위있는 대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스테슨 대회가 열리는 그 한 주 동안에는 전공 수업들은 다 스테슨 국제모의재판 방청기로 구체될 만큼 그 학과에서 신경 쓰고 있는 대회이고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우봉사단으로 신청을 해서 자우봉사를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영어 스피킹클럽을 찾아다니면서 리더로 영어를 얘기를 하며 최대한 제 자신은 영어를 쓸 수 있는 곳에 노출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있던 해에 1학기인 3학년 수업인 리그워기만 앤 와이칭이라는 전공 수업을 수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수강할 당시의 교수님은 한 학기에 모의재판을 3번을 진행시켰고요. 따라서 변론서를 3번 작성을 했고 그리고 구수 변론은 6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혹독하게 좀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 준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사람인지라 받고 싶다,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실제로 제가 받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고 따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너무 사실관계 안에서만 국한대화에서 준비를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사님들이 사실관계에 벗어난 질문을 했을 때 더 미래지향적으로 조리 있게 대답을 했던 것이 점수를 좋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시대학교 국제법무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국제법무학과 학생들만 자원봉사단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과 학생들도 자원봉사단으로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국제무위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단원을 신청을 해서 직접적으로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인터뷰를 통해서 스태슨 국제무위재판 대회에 조금 관심이 생겼었다면 일단 자원봉사단을 신청을 하시는 게 어떤지 추천드립니다.